천천히 뭐 우리 샤또용이랑 민나누나랑 소개팅시켜주자 내 방송이야 오늘 하루 아 소방 만들어? 자 샤또님 프로필 좀 주세요 나이 29세 키 178 몸무게 78 특이 사항 조루 하하 조루요? 조루는 별로 매칭 실패 조루 컷 자 그러면 도아에게 마음이 있으신 분 도아 소개팅 갑니다 도아에게 관심 있으신 분들 프로필 주세요 나의 이상형은 갑자기 나의 이상형이 떠나왔는데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것 성품 성품은 절대 안 변해요 태어날 때부터 지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씨가 고운 사람 성을 말을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나쁜 남자 스타일 그냥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요 나쁜 남자 스타일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나쁜 남자는 없다 나쁜 놈일 거다 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찐따미 찐따미를 좋아해요 근데 진짜 레알 쌉 진짜 찐따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찐따미를 좋아합니다 찐따미 물론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그게 아니고 성격 행동 그런 것들 응팔에 나오는 태기를 이상형으로 뽑았어요 이런 찐따미 너무 찐따미 너무 귀여워요 향싹고 그리고 저한테 전도만 하지 않는다면 종교가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덜 욱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무교인데요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화가 나도 하 하나님 부처님 화가 안 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빌고 이렇게 하는 것들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욱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반대로 정말 욱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만나는 도중에 나 클럽 가도 돼? 라고 말하는 사람 자체를 싫어요 저 클럽을 아주 싫어합니다 클럽이 싫어요 아니 클럽을 왜 가 죄송합니다 또 욱해버렸네 죄송합니다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저는 연화우대라고 하는데 연화우대 연화우대까지는 아닌데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이 연화가 많아서 언니 낄떼 죄송한데 혹시 저도 남자 소개시켜주실 수 있나요? 기다려봐봐 지금 내 얘기하고 싶어! 금방 보셨죠? 금방처럼 욱하지 않는 사람 이었으면 좋겠고요 이상형에 다 부합하는데 조루도 괜찮은가요? 안 돼요 이름 최준원 나이 29세 키 178 몸무게 78 직업 조루 장점 조루 단점 조루 MBTI ESTJ 아 다 조루야 안 돼요 이름 김민수 나이는 67세 괜찮아요 67세 저희 아버지보다 많을 뿐이죠 괜찮아요 키 163 몸무게 47kg 괜찮아요 뭐 키 작을 수도 있고 마를 수도 있죠 괜찮아요 직업 하늘의 직업 백수 장점 원할 때 만난다 단점 맛있는 걸 못 사준다 MBTI ENFP 연애 스타일 결혼까지 생각한다 와 되게 부담스러운 스타일인데 오케이 아소방 남자를 진지지원이네 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 우리 빈이 몇 살이랬지? 27 근데 언니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다 진지지원 할만하지 솔직히 말해 언니 프로필 말할게 이름 이예린 나이 30세 키 160 몸무게 50 1 직업 유튜버이자 BJ 장점 경기도에 집 있어 차 2대야 유빈 세수님은 저게 봐 이쁜 여자 아니면 풍 안 쏴요 도화 가벼 그런가? 유빈이가 이쁜 여자 아니면 풍 안 쏜대 그럼 나 예쁜가봐 아 바로 마음 약해졌다 장점 경기도에 집 하나 있어 그리고 언니 살고 있는 지금 집 보승금 3억 차 2대 있어 그리고 부모님한테 해줄 거 지금까지 전부 다 해줬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부모님한테 안 해줘도 돼 이거 정말 중요한 거다 결혼에 대해서는 그리고 혼수 필요 없어 그딴 거 우리 집에 TV 2대다 냉장고도 언니 여자는 안 돼? 나나나 나 요리 개 잘함 어우 좋긴 한데 요리 잘하는 여자 냉장고도 김칫 냉장고 같이 붙어있는 거야 그리고 컴퓨터 4대야 컴퓨터 2대는 내가 남친구 생기면 남친구랑 같이 하려고 샀던 PC방 같은 개념이고 컴퓨터 1대는 지금 연결을 안 해놨어 왜냐면 놔둘 데가 없어서 그리고 한 대는 지금 컴퓨터 한 대 더 있네 파스 되네 컴퓨터 아 조졌다 존나 멋있다 그리고 거실에 있는 TV 86인치 이 정도면 진심으로 도아한테 프로필 지원 해도 되겠지 않아? 저건 나 돼지는 죽음에 물들어 일단 왜 dessas 언젠ες 아무런 음 음 음 아 어 어 으 음 아 으 자 으 감사합니다.